안녕하세요. 히어로퀘스트 1회 2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소가 추워가지고 지금 갑자기 복장이 뭔가 얹혀있는거 확인될 수 있을거에요. 어우 좀 따뜻해. 저는 그래서 다시한번 지금부터 보는 분들이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스프링필드고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저같은 경우 마커스고 개리미어 부릅니다. 저는 2626이라고 하고 이모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예예. 그러면 자 이제 이번주와 지난주의 주요 만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리뷰를 하실 분은? 예. 맨 처음에 제가 리뷰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른 분들은 지금 두개씩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게을러서 제가 오늘 보기로 했던 문나이트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게 될 작품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벌써 재작년이던가요? 이제 재작년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루카스 필름, 그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루카스 필름을 그 디즈니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디즈니에서 이거 인수를 해서 이제 다음 영화를 이제 만드는 계획을 갖다가 쭉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영화뿐만이 아니고 이제 만화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워즈는 굉장히 넓은 그 익스팬디드 유니버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다양한 모습의 스타워즈 세계관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만화와 소설과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다크호스 코믹스에서 그 스타워즈 만화를 계속해서 내놨고 그게 되게 그 다크호스의 주요 돈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줄이었는데 그게 와장차 해버렸어요. 야, 이게 좀만 와장차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즈니가 사들인 이후로 그거 갖다가 전부 이제 그전까지 있던 거를 전부 스타워즈 레전드 해가지고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한 거죠. 리부트란 거죠, 사실. 이건 진짜 약간 평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하는 거가 그 익스펜데드 유니버스가 가장 많이 다루는 시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피소드 6 이후를 당연히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초반에 EU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뭐 5나 6 사이라든지 그 이후가 아니고 에피소드 4와 5 사이를 특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하면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더 이제 세계관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걸 했는데요. 마블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블이 시작하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이 보시는 이제 제이슨 아론과 존 캐시디의 이제 스타워즈가 다루기로 한 시대가 바로 이 에피소드 4와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이 마블과 루카스 필름이 스타워즈 기존 이유를 레전드로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그 이게 mcu처럼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영화 타임부터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영화 타인이 아니고 익스펜디드 유니버스가 처음 시작했던 에피소드 4와 5 사이에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영화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스타워즈 세계관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 꼼꼼하게 자기들이 채워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처음 이제 표시를 이제 넘겨가지고 딱 보는 시점부터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전부 잘 알고 계신데요. 아이코닉한 것이죠. 이게 이제 코믹솔루즈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거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전율이 이제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가 나오는 순간 이제 팬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빠밤 빠라밤 하면서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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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제 올라오는 게 이게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화가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정말 여기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제 만화뿐만이 아니고 영화도 스타워즈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어떤 이 크리에이터나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그 꿈을 이제 키워온 사람들이 이 스타워즈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 스타워즈라는 그 시리즈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존중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그런 거가 전반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시작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시리즈와는 달리 정말 강력한 권위를 가진 원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권위를 가진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을 존중해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대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스타워즈 특유의 분위기 그러니까 어떤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되게 펜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작이랑 꼭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펜시한 게 가능한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이거 이제 있었구나.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그 이미지가 어디? 아 여기 있었구나.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왼쪽의 채색이 되게 이상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의 채색은 제가 91년에 나왔던 스타워즈 어둠의 제국이라는 만화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번 스타워즈의 그림하고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채색이 좀 이상한 걸 이제 감안을 하시면 양쪽이 둘 다 이제 굉장히 선을 많이 쓰는 좀 비교적 오래된 스타일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오래된 스타일이 약간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제이슨 아론과 존 캐시디의 스타워즈에서 정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런 현대적인 그래서 이게 새로워 보이는 그런 티를 별로 안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스타워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독자들에게 바로바로 전달을 시키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국군의 이제 제국군의 행성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장을 박살내고 사람들이 구해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모험극 그러다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험극을 그리는데 그 모험극이 이렇게 이제 시대를 정말 타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해면서 정말 모두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정말 스타워즈스럽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들을 구하러 왔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딱 잡아요. 그러자마자 이제 루크가 이 사람을 갖다가 포스를 사용해서 이 노예들은 당신이 찾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가 그 에피소드 4에서 이 드로이드들은 당신이 찾는 드로이드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하던 그 오비안 케노비의 대사 같은 걸 이제 패러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드 팬들을 확실히 만족시킬 만한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도 여기 추바카, 추위가 어허허허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자마자 한 솔로가 그걸 갖다가 어 뭐라고? 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알아서 다 알아듣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스타워즈 팬들이라면 전부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이제 옛날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현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굉장히 쿨한 장면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쿨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베이더 대왕님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추위가 베이더를 보고 블레스트를 쏘기 시작합니다 베이더 블레스트를 막 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광선군 빼들어가지고 튕겨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스툰트루퍼들을 둘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고기 실드로 갖다가 딱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장면이 제 생각에는 이번 만화에서 가장 쿨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고전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들여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스타워즈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만족스러운 시작과 함께 만족스럽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있죠 그 전부터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1세를 갖다가 되게 예외적으로 이제 아까 일부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팔리는 만화가 한 12만, 3만 이제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워즈는 1세를 100만 부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소매점에서 주문을 넣은 거고 실제 판매량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판매량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이 1세가 다 나가서 2세를 찍었다는 것이고 지금 2세가 나가서 3세가 나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굉장히 팬들의 기대도 컸고 그 기대에 굉장히 부응을 했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 그만큼 마블에서도 이제 작가들을 쓰면서 굉장히 뭐 쩌리 작가들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작가들을 썼죠 정말 중요한 작가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올 다스베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에론 길런이 매직에 맡아서 무려 이제 30만 일단 1세로 30만 장을 지금 찍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에는 프린세스 네이아가 나오는데 프린세스 네이아는 또 마크웨이드가 맞습니다 이야 마크웨이드 예고 가는 마크웨이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워즈가 이 만화 쪽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고 어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추가된 게 있어요 뭐요? 카나안이라도 더 라스트 파다완이라는 작품이 아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인가 보네 아무래도 새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 레벨 그 있잖아요 스타워즈 레벨 아 네 레벨 레벨 아 네 이번에 저희 크로노즈 업고 했던 아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작품들과 달리 다른 시대 다른 시대의 그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또 나온다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대한 이번 주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제 처음 막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잡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원래 오리지널 트릴로지 4, 5, 6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시면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스타워즈 팬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마블 스타워즈를 이제 본 시리즈와 함께 여러 이제 캐릭터부터 해서 따라잡으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보기 좋은 상황이에요 1화부터 시작하고 있고 여러 타이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타이틀이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만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네 이제 이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배트맨과 로빈을 가장 먼저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배트맨과 로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데미안이 원래 배트맨 주식회사에서 자신의 냉혹한 어머니의 손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트맨이 이 데미안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발을 벗고 뛰어다녔죠 그러다가 드디어 드디어 로빈 라이즈즈에서 로빈이 드디어 부활을 했고 그리고 이번 38화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 태어난 로빈의 공식적인 첫 데뷔 무대입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네 배트맨이 아포콜립스로 가가지고 깽판 아닌 깽판을 치는 로빈 라이즈 스토리가 너무 저는 좀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너무 만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렇게 이 배트맨과 로빈 타이틀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어 이건 정말 그 옛날에 그 토마시가 그 레큐엠을 썼을 때 그 대화 그 대사 하나 없이 그 독자들의 그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레큐엠과 같은 그런 느낌을 다시 한 번 받게 해준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나온 작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제 로빈이 부활을 하면서 초능력이 생겼어요 아포콜립스의 그런 신들과 같은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로빈이 총알을 몸으로 튕겨냅니다 대단하죠 이 로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이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린 캐릭터잖아요 어린 캐릭터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로빈의 그런 천진난만함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의 그런 어떤 대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천진난만함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전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트맨이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이 자고 있는데 로빈이 아빠 침대에 맞아서 그 브루스 웨인의 눈을 이렇게 억지로 뜨면서 아빠 일어나세요 막 이런 데미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좀 버르장머리 없다면 버르장머리 없는 데미언은 원래 버릇어보는 캐릭터였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천진난만함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데미언이 이제 아무래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적인 일을 그것도 죽은 것도 그냥 보통 사람의 손에 준 게 아니고 또 자기 친어머니 손에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빈이 그거에서 아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이 꿈인데 이 꿈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글리스인의 작화에 그런 힘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굉장히 호러스러운 걸 잘 되죠 이 그로테스크한 이런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 로빈이 그러니까 데미언이 겪고 있는 그런 심적인 그런 그런 PTSD 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 데미언이 이런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그 살아남은 자의 그런 죄책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면서 일어나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속을 좀 더 차분히 하기 위해서 일련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번 로빈아이즈의 그런 주요 내용이었는데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그 자신의 어머니의 텅 빈 묘지에 세워진 그 비석에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대리석 비석에다가 탈리아 얼굴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죽었지만 어머니가 죽이려고 했던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날아가서 어머니가 자기를 그러니까 탈리아가 이 데미언을 만들었던 그런 섬에 있는 그 시설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시설에 있는 그것들 다 장비들 다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아트란티스에 가서 지금 그 아트란티스의 왕인 아쿠아맨한테 그 실험 시설에서 만들었던 그런 데미언의 형제들 그런 그로테스크한 괴물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형제니까 그러면서 그 다시 데리고 나온 자기 형제들을 그 섬에다 이렇게 풀어주면서 보내주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정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토마 씨가 쓴 대본도 대본이겠지만 정말 글리슨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손짓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번 장면 같은 경우에도 그 데미언의 그런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그림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자면 다음 작품은? 다음 작품은 이제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위키드 앤 디바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미지 작품, 이미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미지에서 나오고 있는 작품들은 보통 이렇게 연결된 그런 세계관도 없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접할 기회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고민은 좀 했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어도 이 작품은 굉장히 소개할 만한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사실 이제 많이 게시판에서 물어보는 분도 보면 이제 이 캐릭터를 갖다가 파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냐 처음에 그런 거에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디 작품들을 추천하게 됐을 때 그냥 딱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위키드 디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이 몇 번째 이슈죠? 이번이 일곱 번째였죠 이번이 일곱 번째 네 일곱 번째면 진짜 한 아직은 부담없이 아직은 이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품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그 여러 세계 각국의 신들이 90년에 한 번씩 아주 젊은이들의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 신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그런 기분을 고무시키고 즐겁게 만들어요 대신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그런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지만 대신에 2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키에론 길런 아 키에론 길런 맞죠 키에론 길런과 제이미 맥켈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노그램을 포노그램 그 다음에 위키드 디바인 그 다음에 영 어벤져스 통해서 음악과 문화와 젊음 그리고 팬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포노그램과 어느 정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포노그램과 같은 그런 엄청 그런 난해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는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에론 길런과 맥켈비의 작품에 처음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주인공은 로라라는 지금 맨 왼쪽 아래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가 로라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 주인공은 다시 신이 되어가지고 태어난 그런 연예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팬이에요 정말 열성 팬인데 이 열성 팬이 어느 날 그 루시퍼 사탄이죠 루시퍼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 데 갔다가 이 루시퍼를 노리고 공격을 해온 어떤 광신도들에 의해서 그 총격을 루시퍼가 받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그 총격을 그 자신의 그런 힘으로 자신의 신적인 힘으로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 두 사람 그 공격해온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일로 재판에 가게 됐는데 이때 누군가의 누명을 쓰게 되는데 어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 마법 같은 힘으로 재판장의 머리를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루시퍼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이 로라 팬이 그 루시퍼에게서 힘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범인을 찾아 나서게 돼요 하지만 루시퍼는 결국 감옥에 있는 거를 결국 버티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퍼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탈욕을 감행을 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이 그 루시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다른 신들이 루시퍼를 결국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이제 힘을 약속받고 한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팬심에 의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 의해서 자신이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그런 의무감 아닌 의무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신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카산드라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그런 언론인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게 이 위키드 디바인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신들 중 하나인 보단, 그러니까 오딘이죠 오딘이 이제 주요한 신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명의 신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게이고 어떤 사람은 좀 심술 굳고 어떤 사람은 좀 되게 애정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아이인데 이 보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숨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자신이 가진 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에게 그러니까 발키리들, 자신이 그 힘을 나눠준 발키리들에 의해서 발키리들에게 힘을 나눠주는 게 아마 능력인 것 같은데 이 능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아주 좀 싸가지가 없어져버려요 난 2년밖에 못 사는데 내가 살고 싶었던 신은 이런 게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서 내가 많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오스 갬빗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이 신을 죽이면서 프로메테오스라고 말을 하면 그 신의 힘이 자기한테 옮겨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 보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프로메테오스 갬빗이 사실이었다면 내가 다른 신들을 죽이고 다녔을 거다 내 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여러 신들이 다 루시퍼를 죽일만한 루시퍼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몇몇 신들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는 점점점 깊어져서 그 과정에서 이제 케이롱게롱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대의 아이돌 현대의 아이돌들 신처럼 숭배받는 아이돌들과 팬들의 관계 그리고 팬이 그 팬의 어원이 파나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신장 그래서 이 팬들과 그 다음에 종교 그런 거에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게 그렇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맥켈비의 그림은 워낙 아주 깔끔하고 선이 깔끔하고 유려하기로 워낙 유명했고 그 다음에 채색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면 오딘이 마치 다프트 펑크 다프트 펑크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헬멧과 그 다음에 되게 사이버네틱한 그런 형광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신들의 그런 다양한 일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맥켈비의 그런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만나보면서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온 장면인데 디오니서스 바쿠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음악과 술과 그런 예술의 신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신이 이제 첫 대비를 아마 다음 이슈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웅님 작품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잠시 또 지금 굳었거든요 계속 굳고 있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네 아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이제 제 차례인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트맨이나 아니면 배트맨 파생작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랑 저저번 주는 그렇게 볼 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상 좀 쉬워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작품 뽑은 게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슨 그레이슨 6화를 이제 뽑았거든요 그레이슨은 지금 이제 팀실리와 톰킹 이 두 명이 이제 작가를 같이 그릴 수가 있고 작화가 미켈 해닌 이 양반이 지금 작화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니오 시기에 숨겨진 보석 중의 하나가 지금 그레이슨이라고 봐요 그레이슨 작품이 나오는 배경 같은 경우는 잠깐 다뤄보자면 이제 포에버이블이 진행되면서 딥 그레이슨 이제 당시 나이트윙이 그때 그 크레임스틱트한테 잡혀왔죠 그렇죠 죽은 걸로 처리가 됐어요 실제 작품 내에서 인물들한테도 죽은 걸로 처리가 됐고 그거를 몇 명 빼고는 다 죽은 걸로 알고 있고 로빈들 사이서도 그러게요 데미안도 원래 이 그레이슨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한동안 배트맨과 로빈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데미안이 살아나는데 자신의 친구이자 형 같은 존재인 그렇죠 그레이슨을 못 보게 됐어요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래갖고 죽은 걸로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트맨이 갖고 스파이럴에 침투를 뭐 이중첩자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파이극인데 이중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 작품이 굉장히 그림부터 미려해요 이게 작화도 그렇고 글도 굉장히 잘 써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사실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왜냐면 지금 6화밖에 안 됐고 시작된 것도 얼마 안 됐고 중간에 애니얼이나 퓨처 샌드 타임도 있었지만은 작가가 글을 잘 쓴다는 거 이해는 그렇게 많이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이제 미드나이터와 그레이슨이 진행되면서 이제 악역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쵸 상대편으로 이제 나오는데 미드나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DC 세계관 정확하게 DC보다는 이제 와이드스톰에서 넘어왔지만 그쵸 세계관의 공식 게이 커플인 미드나이터와 아폴로 사이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게이거든요 음 또 이제 그레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이 캐릭터의 세계관에서 캐릭터의 평이 이제 세계관 최고 엉덩이를 보유하는 스파이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명적인 남자 네 스파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은 이제 이제 정신교란을 걸었고 얼굴이 안 보여요 그쵸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미드나이터가 그레이슨의 엉덩이를 보고 이 엉덩이는 그레이슨의 것이다 이러는 것을 딱 확신을 하는 모습이 찰지구나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찰지구나 뭐 이런 모습 말고도 굉장히 작품 내에서 그렇게 너무 시리어스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캠피하지도 않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또 깊이가 꽤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파면 또 팔만한 그런 얘기가 있는 작품이니까 그레이슨의 찰진 모습들은 되게 몇 번 등장했었죠 그렇죠 75년 이게 올해가 이제 그레이슨 75년 중인데 75년 전에 그레이슨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스택연 최고 엉덩이 보유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없을 거에요 북을 찍고 나왔던 신박한 울세 소년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미켈 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작화를 깔끔하게 그리면서도 이렇게 전투신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미국 코믹스를 생각하면은 뭐 전투신 마저도 동적인 이렇게 정적인 정적인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레이슨은 굉장히 동적으로 이제 액션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레이슨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레이슨이 특별히 세계관에서 메인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품 원하시는 분들 저스티스이나 이런 배트맨이나 그런 작품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굉장히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국뽕을 하나 빨아보죠 아 그렇죠 아 국뽕 5화에서 이제 예고가 나왔었지만 6화는 이제 배경이 가거도입니다 가거도입니다 그 가거도 맞습니다 그 가거도에 황해의 가거도라고 정확하게 옐로우시 옐로우시 이게 왜 가거도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가거도를 하는지 이유는 없어요 가거도가 아니라 어디를 찍었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작품 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음 나왔다는 게 어딘가요 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재미있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뽑고 싶은 게 네 그렇게 몰라요 평일하게 좋은 작품은 아니고 그렇게 이것도 가볍게 보는 굉장히 팝콘스럽게 보는 작품이긴 한데 슈퍼맨 원더우먼이 이제 또 14화부터 작가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찰스 소울과 이제 그 작화 누구였죠? 작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지금 데스 스트로크 쓰고 있는 작화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작화 굉장히 미려했는데 지금 작화 이제 토마씨랑 많게 많게 많게죠 토마씨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글 써주는 작화고 그렇죠 15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마곡이 나왔어요 아 마곡 마곡 같은 경우는 이제 1996년에 이제 나왔던 킹덤컴 마크웨이 대 킹덤컴 거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해갖고 이제 구시대 초인들을 대표하는 슈퍼맨에 대적해서 이제 신세대 초인들의 신세대 초인들의 네 그 대표하는 마곡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Justice League Society of Americana 아니면 뭐 이제 Brightest Day 네 이런 작품들에서도 계속 모습을 비춰줬었는데 뉘오십이 와서는 이게 처음 등장을 한거죠 첫 등장이죠 이제 첫 등장을 했는데 왜 등장한 건지 사실 저는 작품상에서 별로 등장할 필요 없었어요 다른 뭐 다른 인물이 나왔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마곡에 등장하시고 싶어서 그냥 차라리 원더스타를 타락시켜도 됐을 뻔 한데 그것도 됐죠 근데 이제 마곡 사실 원더스타를 정체는 마곡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곡을 뉘오십에 등장을 시켰어요 그렇게 뭐 마곡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 마법의 힘을 쓰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슈퍼맨을 이렇게 창에 꼬치들만 들어갖고 이제 들고 가는데 예 사실 마곡이 왜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지금 토마시와 만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품 뭐 많게는 일단 작화하지만 토마시의 글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 원더우먼 쓰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많이 갈리죠 특히 이제 기존의 원더우먼 브라이언 아자엘로와 클리프창의 원더우먼에서 굉장히 이제 원더우먼의 이미지를 아주 잘 확립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와 이제 상관없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원더우먼이 떨어지는 시민들의 차는 안 구하고 슈퍼맨한테 물론 슈퍼맨을 믿고 슈퍼맨도 원더우먼을 믿고 하니까 서로 믿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구하고 이런 모습이 여기서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4화에서나 15화에서나 여러 장면에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만 집어서 하다보니까 이 장면을 고르게 됐는데 저는 이제 슈퍼맨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팝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원더우먼의 모습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뉴호 50이 들어서 원더우먼이 작가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바뀌면서 지금 원더우먼이 되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렇죠 저는 이런 조금 타인 팀업에서도 팀업에서도 이렇게 모습이 영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그런 원더우먼이 등장한다는 것은 제가 달갑진 않아요 특히나 제프 존스 같은 경우에서도 저스티스 리그를 통해서 좀 난폭하고 그렇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다이애나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그런 다이애나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캐릭터를 굳이 지금 또 꺼내서 쓸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맨 원더우먼이야 계속 이렇게 나오는 타이틀이지만 예전부터 나왔던 타이틀이지만 네 좀 이제 토마시가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얘기지만 이 그런 호전적 그러니까 이게 뉴호십이 시작한 이후로 그런 굉장히 호전적인 원더우먼이 제프 존스의 호전적인 원더우먼이 있고 그 호전성과는 거리가 뭔 아자렐로의 원더우먼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아자렐로의 원더우먼이 혼자서 따로 놀게 되고 그렇죠 그 제프 존스 시기에 이런 되게 호전적이고 막 나가면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원더우먼이 계속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뉴호십이의 퍼문에 대한 인저스티스에서는 더 심하고 더 심하고 이상하게 캐릭터가 잘 확립이 안 되고 있어요 원더우먼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좀 또 슈퍼맨이 좀 원더우먼에게 이런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걸 또 가르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거꾸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또 가르치는 대상이 또 남자가 또 여자를 또 가르친다는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게 있죠 그런게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좀 사랑과 그런 자애의 대표가 돼야 될 원더우먼이 그런걸 오히려 원더우먼 가르쳐줘야 할텐데 그렇죠 이런걸 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라는 것 정도만 이제 찝고 넘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제 더그많게 작화를 좀 더 꼽고 싶었거든요 네 저번화는 십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그많게 작화가 좀 부담은 되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모르겠어요 이번화는 왜 이렇게 작화가 망가지는가 굉장히 저는 더그많게를 더그많게 작화가 더그많게 작화가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토니 액킨스가 네 그렇죠 액커가 그림을 새로 그려갖고 액킨스는 나름대로 클립스창하고 비슷하게 그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액커를 거치는 순간 갑자기 김성모가 되어버린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기했던 의혹이 혹시 이거는 액커가 김성모가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했었는데 원더우먼 여기서 약간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액커가 아무래도 좀 많이 표지에는 나오는 이름이 박혀가 나오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액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액커는 조금 인식이 약한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액커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액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제가 제일 잘 즐겨보고 있는 작품이 배트맨 유오시비 배트맨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카플러가 이제 밑그림을 연필로 그리면 거기에다가 액커 말대로 이제 손 따는 거를 이제 대리미키 라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두 명 사이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펜슬러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잉커를 믿고서 이제 어떤 걸 어떻게 복잡하게 그리더라도 잉커가 이제 그려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살려줄 거라는 살려주는 그런 말대로 뼈대를 이제 제대로 다듬어 주는 그런 역할을 잉커가 하고 있거든요 펜슬러가 이제 뼈대를 그린 다음에 잉커는 거기에 이제 살을 입히는 그렇죠 그게 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잉커를 통해서 명암 같은 거는 더 확실해지고 깊이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인상이 깊은 장면들은 더 더욱 그 임팩트가 커지는 그거를 할 수 있는게 또 잉커거든요 또 그러고 이제 펜슬러가 이제 아무래도 펜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밑그림을 처음부터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펜슬러 한 사람이 여러개 작품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사실 뭐 그레카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작품 하나만 해도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어요 네 손 느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펜슬러는 어느 정도만 디테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이게 잉커가 실력이 된다면 그 디테일을 다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잉커가 실력이 안되면 이제 아까 원더우먼 토니에키스 같은 경우가 알 수 있고 이번사도 좀 영 이게 잉커가 잘못한건지 아니면 더그만키가 잘못한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림을 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원더우먼이랑 좀 다른 이야기 하지만 잠시 잉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이제 슈퍼 원더우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굉장히 팝콘식으로 아까 두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저는 계속 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진지하게 보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다음주나 다다음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배트맨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때의 노력 속으로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가 리뷰하게 된 만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나오게 될 만화들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면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단히 다음주에 이제 배트맨이 나오죠 배트맨이 나오죠 38화 엔드게임 3부가 이제 4부인가요? 네 4부가 이제 진행되게 되고요 조커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조커의 정체 그러고 이제 38 아니 38화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이제 조커의 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그렇죠 네 이런건 아주 정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엔드게임 스나이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게 뭐 있나요? 저는 이제 다음주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안 봐요 뭐요? 다음주에 뭐가 나올지 그렇죠 아 이제 다음주 월요일이 돼서야 봅니다 아 월요일이 돼서야 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제 게시판에서도 올렸지만 저는 이제 매주마다 코믹솔로지에서 알림을 받아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주에는 제가 되게 챙겨보는 그 만화들이 세 개나 동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 다음주에는 아까 잠깐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게리 브라운이 작화를 맡은 캐드먼이 나오고요 그래서 캐드먼이 지금 이제 3월쯤에 이제 이번 아크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아크가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배트맨이 여기서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이제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주에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이제 중소 이제 배급사 중에 하나인 오니코믹스에서 제가 되게 챙겨보는 만화인 더 라이프에프터의 이제 두 번째 아크가 시작이 돼요 이건 모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만화가 제가 처음에 할 때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제 볼륨 1이 끝나고 볼륨 2의 내용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인문화가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만화도 다음주에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됐나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드디어 이제 히어로 퀘스트가 오랜 하이프 끝에 하이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이제 방송이 아 이제 파일이 다 만들고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파일이 이제 제대로 됐다는 전제 하에 네 네 네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1시간 25분 정도 되는데 1,2분 전부 봐주신 분들, 1분만 보신 분들, 2분만 보신 분들 아무튼 모든 분들, 관심 가져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네, 헤어로케스트였습니다. 이상 헤어로케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